제8호 태풍 바비의 위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 바비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받아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약 17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상을 지나 황해도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로 예상이 되고요. 전국 그리고 전해상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도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바람이 시속 60k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주변 점검을 꼼꼼히 하셔야겠고요.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오전부터 비도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3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한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해상으로도 점차 태풍특보가 확대 강화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해동부 해상에는 바람이 시속 110k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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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